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쉬운 작품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32카운트인데 투월작품입니다 12시와 6시 방향에서 시작점이 있어요 자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1번 자 오른발로 토스트럭 앞으로 토스트럭 전진하면서 왼발 토스트럭 오른발 앞에 포드럭 리커버 오른발로 뒤로 백 셔플 가겠습니다 셔플 스텝 자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2 가겠습니다 왼발 똑같이 백으로 가면서 토스트럭 뒤로 놓고 토스트럭 또 토스트럭 왼발 백락 리커버 하면서 왼발로 앞으로 포드 셔플 가겠습니다 셔플 스텝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3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가서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방향 돌려서 포드 셔플 하겠습니다 자 섹션 3 카운트 할게요 자 섹션 3 카운트 할게요 오른쪽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자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셔플 가겠습니다 셔플 스텝 자 섹션 4 카운트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정면보고 다시 카운트 두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그래서 초월이 되겠죠 자 택과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 같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뿅뿅뿅 하트 뿅뿅뿅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러브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각각